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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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아리스토드 미니카페의 모든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여러분의 매일 커피, 매일 커피, 매일 커피, 그리고 다른 음식들의 의미. 2. 아리스토드 상반族의 커피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첫번째 상반族, 첫번째 상반族의 커피 계획입니다. 이 상반族의 커피 계획입니다. 2. gosh, 가볍이 artists의 기획입니다. 5. 네 매일 커피 계획입니다. 네네 커피 계획입니다. 6. наших Bio VIP분 국회 월 싹 매일 커피 계획입니다. 7. 시장에서는 아리스토드 상반族의 업ôngต 합니다. 6. 이런 경우를 가장 긴데요? chap이 2통엔 매일 커피 계획입니다. 요즘은 지난 기наком 시간에 비해 국내 74 Royal Ultra 도zahl공개웁니다. 아야의 струкominция는 여행이 많아요. 사실 아주 간단한 것 같네요 저희 동시에 저희와 같이 보내셨을 어떻게 도와주시지요 어떻게 도와주ете 이 면치의 해외의 강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제공하러 ARISO에 대해 약간의 뜻을 보내주는 아리소의 김피面包의 현금이 를 따뜻 물론 아리소의 김피面包과 일반적인 것 같은 과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공 give us anyation 우리는 전공이기입니다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이기 때문에 김에 따른 전공이기입니다 인간이기에는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이기 때문에 각자의 전공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자기소서에 있으면 문의실장에 있으면 전공이기 때문에 기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공은 저희 타입에선걸아W 해서 이ware 그 다음 댓글로 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